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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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여러분 내 계정을 눌러라구요 오늘의 볼 것은 러시안 롤렛스 입니다 여 러시안 롤렛인데 이제 어떤 내기를 할 거냐면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쌓였어요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날씨가 요 근래 굉장히 추워졌어 이 미친 날씨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 내기 빵입니다 그럼 거두 좀 하고 바로 시작해 보내기 땅이럽네 뭐지 예 음거 소개 영상에서 봤을 때는 탈색한 느낌 이었는데 하러 오 어 뭐가 방금 바뀌었어 제 룰을 설명 드릴게요 내가 맞아 죽냐 아니면 예가 맞아 죽냐 고고를 이제 할 거예요 한 명씩 선택을 해야 돼 그치 대체 왜 쏠 준비하고 있어 쌓는 데 이미 아 요렇게 한다는 거 보여준 거 아냐 어... 아니야 이미 했잖아 아냐아냐 보여주는거 같아 아 그냥 지금 보여주는거야? 자 이제 내가 쏴서 어 깜짝이야 깜짝이야 어? 이미 했던거잖아 뭐... 예? 난 쏘지도 않았는데 왜 지 혼자 두발 쏴? 욕심이 많은 애인데? 누가 누구해? 그러면 어... 누구할래? 나? 난 컴퓨터할게 컴퓨터가 맞으면은 니가 나가는거야? 어 그치 너가 얘 앞에 해 저 앞에 있는게 김계정씨 김계정씨? 아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앞에 있는게 김계정씨 지금 플레이어가 김안혜씨 감사합니다 자 누르세요 이거... 내가 이거 지우면 되지? 어 아 이게 돌릴수가 있네 그냥 무한정으로 쏠수도 있겠네 오! 아오 받으시고 이번... 이번엔 탈모아닌다야 빠빠이 아니네 찟 자 하여튼 여기에서 제가 맞으면은 염동소라네 표정 봐 표정 봐 야 그럼 이거 맞으면 죽는데 하하하하하하 제발 죽어라 그게 안돌린다는거지? 어 그게 안돌린다는거 안돌리고 갑니다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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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싫다 연습게임이죠? 아 뭐 그럼 합당한 뭔가를 주셔야지 그게 뭘까? 뭐라는거 있어? 아기 데려와 그러면 데려가면서 음식물 버리기? 뭐야 데려오라고 아기 내가 데려오라고 자 똑같이 가는거에요 앞에 있는게 김계정 지금 플레이어가 김한혜씨에요 뭐야 머리에서 방금 비듬 떨어졌는데?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로만 꽂힌다 아 정말 다시는 느끼고싶지않은 추위다 아 정말 다시는 느끼고싶지않은 추위다 여보 응? 여기 음식물 하나 더 있는데 이건 왜 안가져갔어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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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im 아 아